안녕하세요. 얼반스 연습생 김동균입니다. 구프님에게 가는 길 마지막! 1, 2, 3, 4 네, 제가 가는 길에 첫 번째는 안 넘어트렸는데요. 다행히 구프님에게 가는 길까지 넘어트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요. 지금 몇 개 많이 넘어트렸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구프님에게 가는 길 안 막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. 구프님들도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고 저 얼반스 연습생 김동규 꼭 기억해 주시고 꼭 많은 투표 부탁드리고요. 제가 구프님에게 PR하고 자랑할 건 턱없이 많고 보여드릴 것도 많으니까 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제가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! 끝! 나를 막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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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디야! 아멘! 의상 다행 инструмент 안녕하세요icht